오늘은 여러분께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나는 솔로 노처녀의 기싸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노처녀 노총각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프로가 있고 그 프로에서 한 여성이 나는 나이 들고부터 만나는 게 신중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한 남성이 남자들이 여자에게 대시는 되게 많이 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포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자 여성들은 정직하게 대학 때는 남자들이 많이 대시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 나이가 되어서는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죠. 우리같이 나이 많은 여자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은 굉장히 신중할 때가 많아요. 예전처럼 남자들이 섣불리 다가오지 않잖아요. 라는 식으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남자들이 나이 먹은 여자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른이 넘어가면 연애의 저울이 남자 쪽으로 기운다고 하잖아요. 라는 팩트폭행을 노처녀들에게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 여성들의 발작버튼이 눌리게 됩니다. 저울이 기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른이 넘어가면 여자들이 좀 더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라는 식으로 표독스럽게 여성은 말합니다. 수많은 게스트들은 또 싸움 달기 발동되었다고 지겹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반응으로 미루어보아 노처녀 히스테리 발동이 한두 번 아니었나 보네요. 이 여자는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다른 건데 서른 넘었다고 여자가 불리하다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야기하는 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이다. 라는 식으로 지극히 여성시대에서나 볼법한 내용을 우다다다 쏟아내는 노처녀 여성이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남성도 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20대 때는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들이대고 난리를 치지만 서른 살이 넘어가면 남자들도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게 된다. 라는 팩폭을 날리게 되죠. 그러자 이 여자는 지기 싫었는지 여자도 똑같이 된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 라는 식으로 언니야 생각은 어떻게? 라며 공감을 요구하지만 다른 여자들은 선택권이 남자에게 더 있는 게 팩트다. 라는 식으로 개소리를 차단해버립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여자들에게 화가 났는지 남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다 생각하냐. 나이를 중심으로 저울이 기운다는 이 말은 비약이 너무 심하다. 라면서 이 여자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여자는 나이 먹어도 인기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수많은 여성들 역시 서른이 넘으면 남자에게 기울다 못해 삐딱해진다. 라는 식으로 공감을 하는데 우리 fm 여자들만 공감을 못하고 있죠. 여자 서른에 대해서 이악 물고 수호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서른 살 여자들은 도태되는 기분이야. 서른 후반의 여자인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다시 결혼시장에 뛰어들어볼까 용기가 나지 않아. 서른 후반이 되니까 도태되는 기분에 사로잡혀 우울한 생각뿐이야. 라는 식으로 여자 나이 서른 후반에 결혼을 못해서 도태된 기분이라 말하고. 일도 연애도 인생도 진심 아득하다. 서른 살 주위에는 비혼 어쩌고 웅잉웅 허버허버 하던 친구들도 죄다 결혼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는데 서른이 넘고 아무것도 못한 날을 보면 지구가 내일이라도 종말했으면 좋겠다. 서른다섯 살의 내 모습과 마흔다섯 살의 내 모습은 얼마나 비참할까 너무 막막하다. 라는 식으로 서른이 넘고 막막해서 미치겠다는 말을 합니다. 서른일곱인데 결혼 못해서 인생 망했다. 서른셋부터는 남자들이 내 나이 듣고 소개팅도 해주지 않더라. 서른인데 요새 들어 우울하고 내가 패배자 같이 느껴져. 라는 우리 여자들의 발언을 보시면. 서른이 넘어가면 남자에게 저울이 기운다는 저 말이 맞는 말이라 생각들지 않습니까? 팩트 사실에 대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공감을 요구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성의 가임력은 서른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팩트이고 그에 따라 여성의 결혼 시장에서의 위치는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진실이죠. 아무리 과학과 여자들 특유의 기싸움을 해봐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남은 건 도태된 본인들의 모습뿐이라는 거 명심해주세요.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남성들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안티에이징 화장품 구매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과학과 기싸움을 하려 하지 마세요.